자 이번에 두번째로 할 맵은 글쎄요 좀비 두번째로 할 맵은 글쎄요 오늘 또 비주름 맵을 많이 해버렸는데 글쎄요 자 오늘은 클래식 특집이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재미 진짜 옛날 전기톱 캐시총 어떤 시절에 했던 재미 안식은 안식과 오리지널 쓰레기입니다 하기 싫어지는 맵이죠 어비스 2를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좀비 2 기본 좀비가 좀비 2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하겠습니다 좀비 오리지널 죄송한데 좀비 오리지널 좀비 기본 좀비가 레벨 2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서 욕먹고 들어오지 마시고 나가시길 바래요 이번판 양보해 주세요 좀비 2는 그냥 바로 강퇴할거에요 저 좀비 1입니다 자 13명 참가 오비스는 제가 오비스 1은 많이 해봤는데 오비스 2는 많이 안해봐서 키를 잘 몰라 많이 헤맬겁니다 사전 조사를 몇번 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려울거에요 좀비 진화 되신 분들은 조금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뿅! 반갑습니다 렐레 안녕하세요 누리고 싶음 내려서 안한대 끊임없이 혈이 걸리고 좀비 레벨 할 수 있어요 좀비 레벨 되지않나 그러게요 레벨 제한 말고 좀비 제한은 어디서 했더라 무기야 좀비 제한 안되지 않나요? 안되네 갑니다 여러분들 레디레디 채팅으로 대통령께 깝치지 마세요 오케이 아까 몇몇까지 깝치고 있는데 아 이거 바로 좀 죽이고 싶더라구요 갑니다 출발 이게 황기통이 사기입니다 황기통이 사기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그쪽으로 좀 모여보세요 이건 닥치고 이거야 닥치고 쌍군총 오케이 아니 길을 몰라 아이씨 계급제한 풀었어 아 해달라고? 야 뭐 큰해식이네 계급제한을 해 야 길을 몰라 어 있다 반갑다 친구네라 씨바 한명 좀비다 뭐야 뭔소리야 으음에 괜찮아 괜찮아 거기 어딨네 거기 뭐있는데 거기 뭐있는데 불을 왜꺼 병치마 자 장전 손정전 으아하하称하 야 불을 왜꺼오오 아하하하 진짜 안보였잖아 야 어차피 우리 거참이 친구 될꺼잖아 친구친구 될꺼잖아 체력을 뺏으면 안된다구 어? 좋아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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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가자 야 이거 거기 빨리 가야돼 거기 길을 잘 모르겠네 내가 설마 지금쯤 다 들어왔으면 큰일나 이거 환풍기 지금 거기로 쉽게 아 이쪽이 환풍구 있죠 환풍구가 여기 있었나 여기 아 길이 모르겠네 아 아 보자 이 소리들 이 환풍구 소리들 아하 나 진짜 개대끼들 여기 한 명 앉아봐 앉아봐 형님이 가서 갈랑께 앉아봐 그러지 아 이거 숙주 야가가가가 야가야가 이거 숙주로 올려야돼 숙주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다음은 내가 갈 차례구나 얘들아 가자꾸나 이제 가야 시발 걱정마라 우리 지옥은 뒤에 다섯 명이 좀비가 있다 걱정마 무기 별로 아프지 않다 쭉쭉 들어간다 얘들 곧 장전 타임이야 가 가 무섭지않아 쭉쭉 가 얘들 장전 제동 걸렸다 다음은 너야 이리 역하게 운명아 그게 바로 너의 운명이자 분명 운명이다 가서 죽어라 그렇다 그리고 바로 다음은 내 차례군 하지만 무섭지않든다 내 뒤에 수만 마련의 좀비가 내 뒤를 따를 것이다 봤냐 좋아간다 사뇌옥항의 연발이야 도망치지마 이 비겁하냐 사갓 와 나 진짜 살려서 이런 비겁한 새끼는 또 처음 보네 얘네도 여기서 아이씨 안되겠다 야 근데 길좀 알아야겠다 길좀 볼게요 지금 일어나자 우리가 여기서 으앙 태어났어 그러면 여기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悠어 쭈쭉쭉쭉쭉쭉 야야 이게 아닌데 다르다 더블킬이야 아잠깐만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왜 뭐있나? 오 여기도! 여기도 뭐 있.. 막을수 있네 오오오오 호우 etmek을 수가 있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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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어 어? 어휴? 뒤뒤뒤뒤 뒤로가 뒤로가 우리 뒤로서 막자 뒤에서 아 비켜라 비켜라 아아 답답해 뒤로 흘렸네 말찌놈 보다 뭐 여깃 자 여깃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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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아 여기서 막는다 하하하하하하 운명아 그게 말이 너의 운명 그건 분명 너의 숙명이자 운명 좋아 리로드윙 장전한다 야 야 어차피 불켜 불켜 어차피 이들 방송 보고 올거니까 F 누르고 불 켜놔 누가 불켰냐 개빡치네 이거 더 무섭네 이거 자아 한마디 쫙쫙쫙 쏜다잉 온다 온다 올라올라 한다잉 조심해 조심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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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야 조심해 거기 좀비있어 좀비야 빨리 나 타야 올라와 좋았어 잡았어 잠시만 여기 몰려오는거 아냐 여기 몰려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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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그래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내가 뒤로 받아줄게 이게 클래식의 재미지 어 어 오 오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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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당인데 이거 이거 괜찮은 명당인데 이거 여기 저 여기 명 명의의 전당 1세대 2세대 3세대 좋아 오 괜찮은데 이거 그래 이게 다굴의 묘미지 다굴의 묘미 근데 지금 좀비가 키를 잃었나봐 좀비 뭐하냐 아 어 완전 좋은데 이거 그죠 여기 완전 좋은데 왔구나 쓰러진들이 갑자기 좀비된다고 이런 애들이 아 안돼 안돼 시발 내가 말했잖아 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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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내리 폭 던져 폭 던져 폭 던져 뛰었다 야 걱정마 형이 뒤에서 막아줄게 so 좋아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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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게 던지 걱정만 바로 5초만 버티면된다! 모독이든 이쯤에 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두두. 좋아. 흫. 어딜 한번 가 볼깐 나? 야 시스템이어도 채팅 나갑니다. 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막 그쪽이야! 그래 그래 그래! 아씨X 막혔다! 정체국안이란! 씨바 씨름 사거리단! 반대평포 좀비야! 우린 망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앗! 근데 일로 들어가면 안돼! 여기로 들어가면 안돼! 내 이사를 믿고 싫어! 어머니! 내! 아직 씨를 먹다가 온 초코파이가 다섯 개가 있는데! 흐흐흐흐 어머니! 가자 씹새끼들 그래 야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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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대가리 대봐라 대가리 저려라! 그래 좋구나 어허 제대로 대가리를! 어서어서 어서가세요 자 가자 좋아 가 좋아 가 야야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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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가 에잉? 이쪽인가? 어 이쪽이 없는디? 어 야 어디여 어허 야 좋아 좀비 이기겠는데? 어 뭐야 야 이쪽이 없는갑다 야 아까 거기다 아까 거기 아까 거기다 자 지금 무전 치는 곳으로 가 무전 치는 곳으로 아허이 기지배! 아우 예 쫄깃쫄깃하게 생겨 예? 냥! 쫄깃쫄깃하게 생겨 여기 아니네 하하하 역시 여기구나 금방 기지인겨 새끼들 좋아 하나 둘 셋 여기를 싹 다 모였구나 야 1분 남았어 여길 못 갈 필요 야 이유는 없어 가자 그러지 그러지 입구를 막아라 입구를 막으라고 내가 분명히 그렇지 자 저 여자를 내게 맞춰라 가스 대통령님 것이다 하하 어허 저 여자를 내게 맞춰라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하하하 나 이 가스나다 예?? 아 뭐 괜찮아 이정도면 뭐 그렇죠? 제발 어 야기다 좋아 아니야 꺼져 이 멍청인이들아 좋아 난 명당으로 간다 난 흰 수염을 명당으로 만들 것이다 어? 어 여기다 여기 안갈랬는데 에이 니 좀 전비 안이저? 저 장난 깨끗함 좋아 좋아 야아아 야 빨리 가 빨리 가 가 understood 야! 여기 빨리 인간들아 땅 상빨리 와 여기 빨리 와야 돼 웅 ye- fertile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 유..유..유...위험해 좋아! 얘네라 빨리 빨리 여기 두 명만 더 와도 돼 아니 이거 두..야 두..두 명기라도 안 돼 빨리 와라 x2 야 빨리 와라 빨리 오면 내가 애계boy해줄게 얘들아 클래식은 그렇지! 컴온 컴온! 클래식은 뭉쳐야 재미지 그래 어 왔다연? 뿌우우우 미안하다 살기에 어쩔 수가 없다 살기에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하다 한명 더 오면 초특급 필살 해결 보여드림 얘들아 한명 더 와야된다 클래식은 뭉쳐야돼 이정도로 좀비를 죽일 수 없어 오히려 필살 필살 해결을 보여주도록 하지 오지마가 아니고 와둬야돼 아 맞아 아 근데 여기가니까 어 큰일날 뻔했다 야 야 좀비있다 앞에 좀비있다 아 좀비 왔네 아 큰일날 뻔했다 좀비는 꺼져라 저 쌍관측으로 대거리 대거리 병신 왜 왜 죽었어 애 야 좀비 야 조심히 조심히 여기 막아야 돼 슬슬 여기 막아야돼 애가 피가 없었네 자 네 명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래 소이여 반갑다 소이는 별에 안 소이나여 죄송합니다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나가면 개구생이야 알잖아 집 나가면 개구생이야 빨리빨리 올라와 싸개싸개 올라오더라고 어허 그래 이렇게 준비가 막 되는거야 그러면 우리야 좋지 특수초자만 얘들이 얘들이 진짜 좋은데 갔나봐 야 머리 위로 가면 명중률 안되 야 이거 살겠는데 이거 또 떨어졌네 야 이거 그냥 이거 잡으러 가도 되겠다 이거 여기 두명 숨어있네 여기서 뭐하냐 데이트하냐 야 여기서 뭐해 내가 오라갈때 와야지 아 데이트중이네 저거 으으 네 깜짝아 씨 막 쏘지마 좋아 야 좀비도 왜 이렇게 못하냐 길도 모르냐 답답해 뒤져불건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디더라 여기가 어 이 근처에 거긴 똑같은데 잠깐만 아니야 그래 야 이 근처인거 같기도하고 아 여기 아닌디 잠시만 내가 어디로 왔지 어! 도와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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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좀비가! 다행이다 꺼져라 야! 풀었어 좀비야 그 뭐야 개그 풀었어요 다 올 수 있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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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앞으로 가라 이쪽 가면 내가 졸리잖아 이 치즈 있는데 수통 돌고 물 처먹는 새끼야 자 자 장전 야 이거 속도 왜케 빨리나가 있지 이거 총화속도가 좋아 리로딩 인간들이 참 못하는군 흐하하하하하 야 참새 빨리와 야 야 희생 야 고거 미끼해와 미끼 고고 미끼 고고 그렇지 소이야 그래 데려오거라 우리 맛있는 소이야 난 변했다 더러운 변절자 난 죽어마땅해 내가 변하지 말라고 했거늘 변해서도 아니 넌 우리의 태명이야 난 죽어마땅하다 리로딩 척하러 으아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밑에 다리가 갈려버렸다 할수있다 니가 죽으면 내가 가겠다 야 넌 이제 총알 바나나살까 이 간나새끼 나도 체력이 바나나다 간나새끼 이럴수가 이럴수가 나도 변절자라니 이럴수가 나도 더러운 필멸자라니 하지만 좀비들이 우수수 온다고 야 봤냐? 봐봐 넌 이제 죽은 모습이야 히 이즈 배드 오케이 어 좋아 밑에서 부스팅 신호하고 있구요 좋아 좋아 다리걸리면 죽겠죠 자 1번 좀비 한 번 바꿔 올라갑니다 아 앞에서 두고갑니다 좀비들이 자 밑에서 부스팅 신호는 실패로 돌아갔고 일단 숙주 좀비 갑니다 체력이 가장 많은게 숙주 좀비니까요 자 결국 또 폭탄까지 깝니다 자 숙주 좀비 한 명 더 도착했어요 여기서 아마 조.. 아무것도 안보이지 않아요 실루엣 벗게 안보입니다 아아아아 더블킬 좀비 자 이러면 좀비가 어어 좀비 3마리 남는데 3마리 아 이제 도착하네요 구원병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아아아 뭐야 저기도 가져 이야아 이건 진짜 사기다 야 아니 여기도 가지만 어떻게해요 대신은 여기서 3마리가 부스팅해서 잡을 수 있긴하겠지만 지금 뭐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부스팅을 시작하겠습니까 그죠 어어어 잡아 아아 하지만 시간제한으로 아깝네요 좀비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어? 이스크텐 어디지? 야 아까 어 아까 거기 최고야 여기 아까 거기 다 돼 코 오! 아씨 추석식성길이다 야 가자 야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아아 여기 어 앞이다 앞이 앞에 가 아아 엄덩이 야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돌격해 뒤에서 좀비언도 끄지라고 아니야 쏴 쏴 쏴 오면 쏴 왜들아 왜 겁을 먹어 쏴 개평친새끼들아 쏴 주말이 없구나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쏟다 대가리로 젖어 아아 행 행 행 행 행 행 행 두 마리만 얘기가 달라지지 어? 양도 두 배 좀비도 두 배 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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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두 마리 치 에에에에 튀기 어 야 다음팜에 여기로 와라 여기로 여기서 막자 아 여기서 막을 필요 안 되구나 여기서 막을 수가 없군요 여기가 가 가..갑시다 좀비가 따 어벌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헤헤헤 얘네들 안 비켜 나도 안 비켜 얘네들도 안 비켜 아이 씨 저쪽 갑시다 저 기관총 안 쏴져 어디서 낙치질이야 아 아 여러분 여깁니다 빨리빨리 와주세요 여러분들 이쪽이야 얘들아 여기 인간 다 이겼어 야 이번에 이겨야지 못하냐 얘들아 거기 지.. 질도 못하면 뭐하는거야 쭉쭉 가 할 수 있어 얘들아 여기 야 여기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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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얘들아 내 머리 밟고 가면 씨발 할 수 있어 좋아 바로 그거야 얘들아 싸워니까 아프니마 도 도 도 도 도 전복 자 멈추지마 잡아 할 수 있어 다시한번 대가리 오케이 오케이 봤지 이거야 아아아아 이게 지휘이야 지휘 마이스트로 파악 마이스트로 독 쫄자 여러분들 야 빨리 인간 찾아 인간 한명 남았어 어 초소리들인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빨리빨리 이리 커모컴 삐리 야 마키야 온 녀석 엉덩이를 턱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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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만지고 싶군요 그렇지 사라지면서 미끄러지는 슥셀라디 인테라이든 좋았습니다 어 여기 어디더라 흐흐흐흐흫 오케이 야 야 근데 여기가 제일 좋아 여기가 여기가 진짜 제일 명당이야 이런데 안 올라가는게 나아 차라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습니다 자 일단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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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행히 정비 넣었군 흐흫 자 여기 인간 받습니다아 인간 받습니다아 인간 받습니다아 야 빨리 와 빨리 이걸로 모자라 더 와야돼 더 와야돼 더 와야돼 더 와야돼 어서오세요 운명님 야 역해군요 진세형 킬로도 좋죠 진세형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쁩니다 세연아 내가 너보다 한살 오빠다라고 세연아라고 불러도 돼 죄송합니다 예 저 점이였네요 자 장전해주고 반겨줍시다 에스 점프해서 걸거르면 지금 좀 무서우니까 어어 이렇게 병신짓 야아 이러면 여웅짓이에요 이러면 여웅짓이에요 오야 갓았어 갓았어 오케이 딱딱이 좋아해요 재미있어 엄청났지 딱딱이 아 다리 장전 장전 장전은 이렇게 휘 이렇게 왔다왔다 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야 빠비비비까지 으하야라 장전 데 росс 이러amaz 해야지 사질로 조종한다 grade 체력없다 이 세 가지 체력없다 체력없다 그러다 딱딱이 체력없다예 오오야 assert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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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ook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상전 허헝헝허헝허 세연아! 허웨어 허야라edge 쥬오아타아 아주 쥬오아타 쥬오아타아 아주 좋았다아 세연아 떡삭장 아니 아니Re에 어디있어 어디갔어? 오? 아하하하하 으아ㅏ아악 어야야! 숨어있었어 으아아앜! 으악!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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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비가 더블야! 또 더블야! 어허! 나 마에스... 마에스트로... 독이요! 좋됐다! 좀비야! 좀비 모여! 좀비 싹 다 모여! 이걸 어떻게 뚫어? 좀비 네 마리 돼! 야시 살 수 있어! 어허! 어허! 저 추리증도 갖고 있어요! 이보세요! 저 인간입니다! 저기요! 시발! 좀나 쎄 딱딱이! 으아! 딱딱이 너무 쎈거 아니냐? 저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거야 지금! 이 딱딱이 보세요! 이거 30발 나갔는데 데미지가 이거 반동도 없고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잡아서 잡아먹네 저거를! 야! 하지만! 이제 좀비... 아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비가 또 승리로 시작하네요잉? 자! 여기 어디요? 어! 여기 어디요? 아! 여기 아닌거 같은디? 아! 여기 아닌거 같은디! 아유으으으으음.... 아하 여기구만! 아... 또ств어서 정체! 아! 얘들아 빨리좀 가라! 비켜 돌아가 응 안돼 돌아가 으아아아 미안함 안녕하세요 으하하하 으아아아 안돼아아아 얘들아 빨리가 빨리가 니가 먼저가 니가 먼저가 안녕히계자 얘네 뭐다기 집에갑니다 조용히 가요 저 시골아 갔다구요 안돼 나 그 보소 나 이거 드리보소요 으아아아 하하하하 으하하하 어..어빠라뇨 정의구현이라뇨 어 무슨 그런 섭섭하고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거죠? 아아 야 근데 여기가 아 이게 그거죠 사람수를 인구수를 좀 줄이려는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또 너무 많아도 안좋은거 아잖아요 그죠? 음? 아 치킨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킹이 뽀리세븐 들고있네요 야 여기 좋다 이메 이메 괜찮네요 할만하네요 이거 자아 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이게 뭐해 이게 사진작가야? 자아 좀비 두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야 뭐하냐 좀비 과감하게 딱 그 한마리 남았네요 아 두마리 남았네요 야 뭐하냐 진짜 이런거 너무 싫어 이거 까짱까짱 되는거 빨리 인간으로 확실하게 잡으러 가야되는거에요 좀비들은 과감함 대담함 대담함이 필요해요 이런 찔끔찔끔 언제잡아 아이 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잡는다니다 인간을 이런 친구들이 번식을 하는거에요 어 너 죽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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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야 봐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죽는거 아니야 답답하다 칼침도 맞고 자 뒤에 칼침 다시올거같은 느낌이 들고 보세요 이러니까 사냥을 당하는거에요 숙주인데 아 답답해 숙주가 이렇게 멍청하게 이러면 안돼요 진짜 이 자 아까부터 플레이 슬슬 올라온다잉 이 답답한 플레이 아 또 보세요 인간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총선을 못가져 또 앞뒤로 아 답답해 뭐하냐 디질래 너무 못한다 못한다 숙주가 뭐하냐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저런거 보면 잘좀 하자잉 아앗 걸어 에러니고 왔습니다 아아 둘이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하하 둘이 낀거야 아 둘이 꼈었나보네 아아 오 여기 괜찮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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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두마리 있고 어? 여기 어디야 이거 이거 인간 둘이 딱 길 막아보면 될거같은디 아니 이쪽에 이쪽에 오 좋아 이등이야 좋아 이등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모등이라고 합니다 같이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좀비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좀 막아놔야겠습니다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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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어 다행이야 뒤에 좀비가 생겼나보죠? 우리랑은 상관이 없음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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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더 좋아요 아주 좋습니더 빠비르 기 horse 대가리를 fuerza 맞음 흐허하하 hunt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온다악!! 으온다하!! 장전합니다 아휴 같이 하면 좀비들을 상대하느라 정말 진이 다 빠질거 같습니다 보드무기 장전 으하하하 어땠뛴 어땠성 어땠뛴 으으음 어땠뛴 어땠뛴 히하하하하하 장전해야지 뚜루뚜뚜뚜 장전은 안오네 치잎 척카 툭 탁 어허 어딘 맞대요 어허 어 안녕? 다행히 좀비는 없어? 아니 무슨 일이야? 얘들아 아니 얘들아 이게 단지 호기심 때문이라고 안되겠어 아씨 어 깜짝아 개망나니 새끼 저거 송우개 꽃듬집같은 새끼 저런 뜻이군요 아씨 그러지! 야 너 밍 짤었다 오케이 야 이거 조지자 일로와 일로와 아 112개 고맙습니다 코로이로님 또 18개 고맙구요 어허 태그! 태그! 씨 태그 빨리 안하냐? 아이씨 딱딱이 개쎄네 진짜 아 아 우와 여기 개쎄네 왜 나를 딱딱이 드려야 될까 딱딱이 너무 세네 아이씨 자 갑시다 리빌이 고맙습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 신이 나를 돕네요 아이구 신이 나를 돕네요 아이구 좋아요 안건아 안건아 조꺼부님 별분성으로 시켰고 왔습니다 컴오요 자 붙지마라 제발 좋아 이 근처에 좀비가 나은 것 같군 크흐 야 빨리 들어와 좋아 멍청한 녀석 개오 좀비 한마리가 여기를 기어들어오고 있다니 멍청한 새끼 야 그리고 어허 좀 더 자세히 보고 어허허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데이터에요 장전은 원래 하늘 보면서 해야 됩니다 대가슴 보면서 장전해야 됩니다 장전 아 뭐야 에이씨 아닙니다 아 저 이런 대담함 좀비 좋아 이런 대담함이 인간을 먹는다니까요 하지만 넌 아냐 키꺼키 하지만 넌 아냐 하지만 나토더이 빠바라그아 guten 하이 좋아 invited 야 다음 좀비 어디있냐 야야 사냥 사냥 사냥하러 가자 아 혼자 남았네 아 클래식인데 좀비가 못하네 클래식인데 그저 오将 Gear 야야야야 뭐라뭐라 저 난간으로 나라구 나가러 Away 나라구 난가러 호호 이놈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 어디냐 뭐야 여기 순박히는 곳이 뭐여 아 있죠? 근처? 알겠어 야 여기! 여기 한.. amigos 더 아름 acuerdo 뒤에서라도 해보자 야 여기서 나 한 명? 여기 한 명이 딱 쫘아 불을며 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허경냥!!!! 지발 어 아니야될 소희야 소희야 나야 소, 소희야 아니 나야 잠깐만 아니야 카드리안 치기라니 아니야 아니야 나야 나 나야 나 얘들아 어허! 나니까! 지금 나잖아 지금 내 좋은 내 친구들이 뒤에서 온다 지금 내 번갈아 한숨 쏘지마! 번갈아 한숨 쏘지마! 지금 내 친구가 뒤에서 온다 으아악! 미안해! 미안해! 으아악! 으아악! 친구야! 으아악! 으아악! ㅅㅂ 저.. 야 빨리 좀 오지! 아 나 진짜 야 아 나 좀 빨리 좀 오지 진짜 아 얘들이 안왔으면 아쉽지도 않아 근데 아쉬워지잖아 니가 이렇게 막 와버리면 저 무슨 영화에서 꼭 경찰도 등장할 때 그 박잖아 진짜 니들 꿈이 경찰이니? 아유 아 얘들 지금 싹 다 이모티콘 놀이 중이네 아유 영등이나 봐야지 죄송합니다 거의 맞아 미스트급 아 이제 옵니다 뚜둔 뚜둔 자 뒤에 좀비들 더 와야죠 숙쥐 더 와야되요 숙쥐 두 마리를 와줘야되요 아 숙쥐 숙쥐 두 마리는 물론 이거 와줘야되요 지금 자 지금 두 명에서 전진할 수 있으니까 화력이 분산된단 말입니다 야 뒤로 아 앞을 봐야지 괜히 디바갖고 아이고 못잡았네 이거 아이고 또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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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못어냐 아 나는 그래도 가둔서 죽었지만 나 봉인술 없었으면 솔직히 다 뚫었다 아 또라이야 또라이야 음해 아 나 숙쥐였네 아 미안 끝났네요 아 나 숙쥐였네 네 미안 갑시다 에 오케이 저 오늘 어비스2도 해봤는데 재밌네요 이거 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봤다면 추천과 지기증 한번 부탁드리고요 유튜버들 구독도 한번 유튜버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